뉴스 비하인드 이번 주는 아주 특별한 모양새로 나와 있습니다. 모두 3명의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스픽스 대구에서 김태우 취재본부장과 벽경록 기자 그리고 대구 MBC에서 이태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포메시니 모두 다 같이 인사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원래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는 대구 수송 의료지구를 주로 한번 다뤄볼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저희들이 다뤄봤던 프로그램 내용을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청이 문제를 삼고 대구 MBC 취재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면서 취재를 거부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했던 백경록 기자와 이태우 기자가 함께 다뤘던 TK 신공항 문제가 방송된 이후에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서 대구시 내용에 따르면 악의적 왜곡이 있다고 규정하고 대구 MBC의 취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취재 거부를 당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태우 기자. 홍준표 시장이 뉴스 비하인드 보도 왜곡 편향이고 악의에 찬 보도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통 사람들은 점처럼 쓰지 않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다뤘던 TK 신공항 문제점 보도를 두고 500만 시도민의 여음원을 짓밟는 작태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을 보시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그간 수차례 왜곡 편향 보도에도 대응하지 않고 참아왔지만 이번 보도는 악의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참지 않고 대응한다면서 가만히 있는 500만 대구 시도민을 끌고 와 여음원을 짓밟는 작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별로 영향력이 없는 방송이지만 그래도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할 권리가 있으면 취재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네, 취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홍준표 대구시장의 개인 반응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구시라는 공적인 조직에 대해서도 같은 대응을 주문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공보관 이름으로 일종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제목이 있는데요. 대구 MBC 신공항의 왜곡 편파 보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구 MBC가 그간 수돗물 남세균 검출과 홍준표 선거법 위반 1파 만파 등의 보도를 통해서 대구시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하는 보도를 계속했다며 헌법과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사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구시는 MBC의 어떠한 취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우 기자, 그런데 대구시가 말하고 있는 어떠한 취재에도 응하지 않고 취재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MBC 기자에게는 보도 자료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구시가 어떤 사안을 두고 브리핑을 할 때 대구 MBC 기자는 출입을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청와대와 기자들이 마찰을 일으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 일부 기자들을 비행기에 태우지 않은 사건 말입니다. 언론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비슷한 일인 것 같아서 참 씁쓸한 대목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취재에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에 자유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 내용,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대구 경북 신공항 문제를 보도했었고요. 그 이전에 보도한 내용은 조금 더 홍준표 시장 개인에 관한 뉴스라고 볼 수 있는 홍준표 시장과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측근들의 선거법 위반 논란, 일파만파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우리가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보도도 상당 부분 이번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태우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취재 거부, 자유를 누리려면 선출직 공무원인 홍 시장 본인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언론 보도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까지 특정 언론사, 취재를 거부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공적 기관을 사회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홍 시장 본인이 4년 임기 동안 추진하는 사업은 시민들에게 좋은 면만 보여주고 나쁜 면은 감추기 위해서 언론사를 상대로 체리피킹이라고 불리는 선택적 보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꿈꿍이 또 숨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들이 했던 대구 MBC 시사톡톡 뉴스 비하인드 코너에서 다뤘던 내용이 어떤 점이 문제가 됐고 어떤 점 때문에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구시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정말 왜곡과 악의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스픽스 대구 백경록 기자가 지난주 방송했던 내용이죠. 대구 TK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대구시 경상북도가 쉽게 얘기하면 잘된 일. 잘된 일 홍보하는 거 나쁘다고 한 적 없습니다. 잘된 일 홍보하는 거 좋은데 그리고 잘된 일이고 경사로 볼 수 있으나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숙제를 꼼꼼히 짚어보고 풀어야 할 숙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500만 대구 경북민들의 염원을 담은 신공항이 잘되는 길이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염원을 짓밟았다고 하니까요. 과연 어떤 내용이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지 백 기자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선 활주로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태우 기자가 대구시가 만든 이 쇼츠를 보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참 난감합니다. 지난주 이 방송 내용을 다시 읽어드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작년 6월 28일 민선 8기 대구 광려시장 인수위원회는 공략 내용으로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물류 여객 중심의 중남북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겠다, 국가계획의 활주로 길이 3.8km 및 충분한 규모의 글로벌 경제 물류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공항특별법에 이 내용이 빠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취재 거부를 한 대구시 입장문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사전 타당성 조사에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공항으로 건설되도록 협의 중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협의 중이다는 진행 중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국회 통과 전 주호영 의원이 작년 8월 대표 발의한 신공항법에 활주로 길이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 중량 항공기에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 비행장 규모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9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홍 시장이 발의한 법안에도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 비행장 규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빠졌다는 지적이 과연 왜곡된 사실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부산의 최인옥 국회의원의 말도 같이 들었습니다. 할주로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3.8km다 이렇게 법에 맹시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설레도 없습니다. 왜 TK신공항택별법에 3.8km라고 구체적으로 할주로 길이를 맹시했냐면 사전 타당성 조사가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 길이가 안 나오거든요. 법에 먼저 3.8km로 맹시해놓고 사전 타당성 조사는 그 법의 내용도를 따르라라는 강제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그런 구체적인 할주로 길이를 넣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내용 살펴본 것 이외에 제 기억에 따르면 할주로 길이에다가 중추공항이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항의 위상이 강등된 것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해서 다 짚고 난 뒤에 들었던 비용들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 6월 홍시장 인수위원회는 K2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건설을 군자산평가 방식으로 추진하되 초과 사업비는 국비지원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신공항특별법 추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마저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이 통과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말한 건 덧붙여 예산의 범위 아니니 결국 예산 없으면 못 준다는 것이다. 홍시장 정책 스타일을 생각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다. 대구 신청사 예산 없다고 절반을 팔아야 된다는 주장을 생각해보면 국가 권력 주체에 따라 얼마든지 변수가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구시 입장문을 보면 예산 활동의 기초에 대한 몰이에서 비롯된 주장이며 기부대 양려 차액 국비지원은 이미 기재부 등 정부와 국회도 동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애시당초 신공항특별법의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법안을 만들었던 당사자들이 예산 활동 기초에 대한 몰이예다는 설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재부 등 정부와 국회도 동의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다고 쳐도 그 기재부와 정부가 그 국회가 안 바뀌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당장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홍 시장은 7월 25일 페이스북에 전임 시장이 한 사업을 모두 승계에 집행해야 한다면 윤 정권도 문 정권 정책을 그대로 승계해서 집행해야지요라는 글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 대구시가 신공항 관련 지난주 프로그램에 대해서 왜곡이다, 편파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편파보도는 지각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혹시 대구시 주장을 아예 안 듣거나 들은 주장을 필요에 따라서 발췌해서 흔히 말할 때 짜깃기를 한다고 그러죠. 편집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론의 자세입니다. 이런 신공항 문제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 언론은 딱 두 패로 나뉩니다. 지역 언론과 수도권 언론이죠. 지역 언론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장하는 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 경북은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식이죠. 수도권 언론은 지역의 공항을 만든다고 하면 늘 예산 낭비다. 포퓰리즘이다. 또 고추 말리는 공항 하나 늘어난다. 이런 식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예산 낭비라는 수도권 논리가 절대로 거리를 좁히지 못했죠. 어쨌든 지난주 저희들의 보도는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의 이분법을 넘어서 일단 걱정되는 것은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구시의 논리, 주장도 그대로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배석주 대구시 통합신공항 건설 본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해당하는 조항들이 법률로 정해야 될 것이냐, 정부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득도 사례를 비춰서도 이 부분은 법률에 정하기보다는 정부 계획 단계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해당하는 조항이 빠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공항이 넉넉한 공항이 되고, 활주로도 충분히 중대연기가 뜰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정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대구시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빠진 내용이 실무협상 과정에서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걱정을 같이 보도에 넣었던 것이죠. 네, 지금까지 이태우 기자 얘기를 종합해보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한 선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특별하게 공항 문제, 큰 건설 문제만 나오면 항상 지역하고 수도권하고 시각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고 왜 필요 없는 걸 짓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큰 공항이 필요하다는 이런 방식. 그래서 지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아주 자극적인 얘기들이 또 동원되죠. 수도권에서는 고추 말리려고 공항 짓느냐 이런 얘기하고요. 우리는 또 이 공항 없이는 세계로 진출이 안 된다는 식으로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게 어느 지역이나 다르지 않고 반복되어 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짓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하고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구시에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잘 짓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 한번 살펴보자고 얘기한 것인데 이 정도 얘기면 다른 지역 언론들도 한번 우리도 같이 짚어보자 살펴보자 할 만했을 것 같은데 다른 언론들 후속 보도 같이 나온 언론이 있나요? 특별히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납니다. 언론이 심판 역할을 버리고 링에 뛰어올라서 선수로 나선 겁니다. 공허한 정치 사업에 뛰어들어서 무조건 필요하고 무조건 될 것이라는 주장과 요구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물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신문을 펼쳐보면 특별법을 통과하는 데 공을 세운 1등 공신만이 가득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저희들 뉴스 비하인드처럼 지금 뉴스 비하인드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시도민의 염원과 노력을 짓밟는다는 이런 욕을 듣기 십상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도민의 염원을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도민의 염원이 제대로 실현되고 표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차분히 짚어보자는 뜻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도 전했던 것 같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지난번 TK 신공항 보도 말고요. 대구시가 강한 반발을 보인 데는 어떻게 보면 대구시 TK 공항 말고 홍준표 시장의 선거법 위반 보도 그 보도도 나름대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토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 SNS 선거법 위반 논란이 첫건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 비하인드 표는 9월에서 조회수가 70만 거를 넘어섰고 댓글도 3천여 개가 달릴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구지방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동으로 선거법 위반 조사를 홍 시장 또 그 측근들까지 확대하니까 시사톡톡, 뉴스 비하인드에서 다루는 아이템들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도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 내용도 팩트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봐야지 또 변파, 왜곡이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에 하나씩 분명히 할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변파, 왜곡이라고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마저도 그렇게 보여서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2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법을 어겼다면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팩트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취재가 되고 뉴스 이면에 있던 얘기들을 보도한 건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김태국 기자님 어떻습니까? 당시에 고발장을 접수한 대구지방검찰청은 처음에는 대구시청 상격청사를 관할하는 북부경찰서에 이 사건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부경찰서가 고발인 소환조사를 한 지 2주 만에 또 이 사건을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송을 합니다. 수사주체가 일선경찰서에서 갑자기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바뀐 겁니다. 대구참면대가 고발장을 접수할 당시에 저와 대구모라방송 양관희 기자가 현장에 썼는데요. 양 기자가 당시에 보도했던 내용 잠시 보시죠. 대구 TV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1분 이내로 짧게 제작된 영상 쇼츠는 홍준표 시장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3조 원 투자 유치 MOU, 미국 벤처 투자사와의 MOU와 같은 업적을 홍 시장 얼굴을 내세워 홍보합니다. P&P 그룹이 대구지사도 설립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기준 홍 시장 관련 쇼츠는 45개. 홍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 제작한 전체 쇼츠 52개 가운데 87%를 차지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파워풀 홍 시장이란 코너까지 따로 만들어 유튜브 채널 맨 위에 배치했습니다. 이 코너 영상 역시 홍 시장 개인 이미지나 업적이 대부분입니다. 대구시청 현판 제막식 행사 영상도 대구 굵기라는 현판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없고 대신 쿨한 퇴장에 빵 터진 직원들, 그저 쿨가이라는 자막을 달며 홍 시장 개인 이미지를 부각합니다. 댓글 역시 홍 시장 개인을 응원하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공식 유튜브가 사유화됐다는 비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방금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 시장이 개인 SNS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업적을 홍보했는지 여부이고요. 홍 시장은 지난해 7월 대구시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시 사업 계획이나 추진 실적 그리고 활동 상황에 관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80여 건 게시를 했는데 이 가운데 20여 건이 자신의 업적으로 드러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태양광 지붕 사업에 3조 원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 즉 MOU를 체결하면서 이 가운데 1조 원은 지역에 풀리고 대구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도시로 거듭난다고 홍 시장이 직접 글을 작성해 업적을 홍보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 시장 개인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와 청년의 꿈에 게시된 홍 시장 출연 영상은 대부분 홍 시장 업적이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고 고발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 양 기자가 보도했듯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홍 시장 출연 영상은 분기별 이래 1년에 4차례까지만 게시가 가능한데 무려 60차례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홍 시장이 무기를 했거나 아니면 방조했다는 것을 경찰이 가려내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당시 주목됐던 것은 홍준표 시장뿐 아니고 그 측근들, 그런데 이 측근들이 정치인이 아니고 이제는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죠.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 이게 또 중심이 되었던 보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장수 시정혁신단장의 페이스북에는 선거관리원회가 단체장 업적 홍보에 해당된다면 하지 말라고 예시한 위반 사례가 15건 이상 게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짚어보면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에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했다는 글을 정장수 단장이 직접 작성하고 홍 시장 채무 감축 공약을 보도한 신문기사와 함께 페이스북에 게시를 했었습니다. 또 홍 시장 공약 사업인 대구 미래 50년 사업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글을 작성하고 홍 시장이 공약한 5대 신산업을 보도한 일간지 헤드라인 뉴스를 모아서 또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도 있고요. 신협보석 부임 승차 시행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홍 시장이 공약한 사업이라면서 대놓고 선거법에 금지된 홍 시장 공약 이행을 업적으로 드러내는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해 10월 6일에는 대구시정선과를 홍 시장 업적으로 포장하는 1분 34초 분량의 홍보동영상을 게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손승우 비서실장은 지난달 23일 이 시간을 통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제기했었는데 방송 이후에 논란이 된 6개의 게시물을 모두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선거관리원의 관계자는 손 실장이 삭제한 게시물을 미리 확보해두고 지금 조사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김태욱 기자, 지금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공식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고발 사건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 반부패 수사 이기는 피의고발인 홍준표 시장하고 함께 고발된 대구시 공식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소환을 했는지 서면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아직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항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 사건 고발 시한이 넘기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취재기자한테 밝혔고요. 고소 고발 사건은 경찰 수사 규칙 제24조를 보면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취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는 21일까지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한 홍준표 시장 선거 위반 사건은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까지 만약에 수사가 연장된다고 본다면 경찰은 지금 홍 시장 관련된 고발 사건은 철저히 수사 보완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수사까지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은 홍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 법률 대리인 이동민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3월 7일에 북부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끝내고 마치고 나왔는데 공교롭게 그날 대구시에서도 대구 TV에 있는 파워풀 홍 시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영상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홍준표 시장의 개인적인 특징을 봤을 때 본인이 유럽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놔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유럽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제를 한 것이고요. 지금 보면 홍 시장 측근에 대한 선관위 조사, 경찰 수사 가능성 역시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는 홍 시장 측근은 3명입니다. 1명은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손승우 비서실장, 정장수 시정혁신단장입니다. 3명은 모두 개인의 SNS에 홍 시장 업적을 홍보한 힘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지방경찰청도 홍 시장하고 대구시 공식 유튜버 담당 공무원, 그리고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외에도 손승우 비서실장하고 정장수 시정혁신단장 2명 지금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만 봐도요. 두 차례 방송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는 와중에 팩트에 대한 왜곡이 있거나 잘못된 짜증기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했는데 여전히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겠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대구시는 취재 거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학을 가르치는 저한테도 취재를 아예 거부한다는 것은 공적인 기관에서 거부한다는 굉장히 나름,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얘기인데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언론계는 또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의 지역 언론은 한편에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고 또 일부 언론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MBC 보도를 보고서 취재 거부에 들어갔다는 단순히 사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언론은 비판 보도를 취재 거부로 맞서는 홍 시장의 언론관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남재일 경북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뉴스 비하인드의 보도는 대구시에서 보면 조금은 섭섭할 수 있지만 언론의 본원적인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대구시의 반응은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언론중재위라는 합법적인 어떤 중재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소를 해서 본인들의 어떤 생각과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 보도를 할 수 있죠. 이 사안은 팩트 자체가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해석이나 이런 평가가 박하다면 중재위 반론 보도 제소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절차라고 보이고요. 정치권에서도 일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취재 거부라는 언론 재갈 물리기는 80년대 전두환 시대나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고 또 정의당은 홍 시장과 언론과의 길고 긴 불편한 관계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그래도 취재 거부는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되물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지난 방송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생각은 언론학 교과서, 언론학 기초를 가리키는 제일 첫 수업에 언론의 기능과 사명이라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기능이 환경 감시 기능입니다. 언론이 환경 감시 기능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알 권리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님 우리 뉴스 비하인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 토론회장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실 내용, 토론하고 싶은 내용은 기자들과 또 다른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500만 시도민의 염원 대구 경북 신공항이 모쪼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토론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취재되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세 분, 기자분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